오늘은 부르심의 회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 나눔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회계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정도의 것으로 알고 있지만 회계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슈브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뜻은 return, turn back,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다 돌아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먼 곳을 가야 할 때 무엇을 보죠? 그렇죠 네비게이션을 틀고 도착지를 찍고 네비가 가르쳐주는 데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종종 네비가 안내해주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네비는 저에게 화를 내거나 왜 가르쳐주는 데로 안 가냐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네비는 조용히 다시 도착지로 갈 수 있는 길로 안내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에게 다짐을 합니다 아 다시는 다른 길로 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해도 어떻게 됩니까? 또 다른 길로 갈 때도 있겠죠 그때도 네비는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도착지에 도착할 수 있는 다른 길로 인도해주기 시작합니다 다만 도착 시간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있을 때 네비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돌아가야 해 라고만 외치지 않고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?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리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는 멈추고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상태, 여러분의 상태, 환경, 상황 상관없습니다 이전에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던 반복되는 죄를 지었던 어떠한 것이 되었던 중요한 것은 가고 있었던 그 길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참된 길 되시며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분 앞으로 이 시간 오늘도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된 목적지를 선택하여 가고 있었다면 멈춰 돌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나의 길 되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폐기하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가며 말씀 앞에서 묵상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